다음은 제주를 거친 태풍이 내일 오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남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통영 북신항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졌다는 게 실감이 날 만큼 기상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빗방울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소형 선박 등 배 3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남 해안 전체에 1만 3천여 척의 배들이 피항을 마친 상황입니다. 관광 명소로 유명한 이곳 케이블카도 운행을 멈추고 안전 조치에 들어갔고 경남 지역 내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지됐습니다. 현재 통영과 태풍 중심은 약 53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내일 아침에 이곳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기준 통영과 남해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그 외 경남 전 지역에는 강풍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도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경험했던 곳인 만큼 통영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함께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대비해 선박과 옥외광고물, 양식장 등의 안전 조치 등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배수펌프장 등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경도 지역구조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일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대신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통영 북신항에서 SBS 신용식입니다.